아이디어 프레즈 아이디어 프레즈 아이디어 프레즈 안녕하세요. 누리모스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이디어 프레즈 아이디어 프레즈 두 번의 사전에 연습생 쇼케이스를 거쳐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. 막상 데뷔를 하게 된다니까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iar아 ON se Gordon 이 아 아 드림노트 사이틀곡 드림노트를 처음 들었을 때 저희의 출발과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통통 튀는 비트가 저희 팀의 에너지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팀의 에너지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팀의 에너지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팀의 에너지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팀의 에너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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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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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